할렐루야! 할렐루야! 블랙홀은 현대의 천체물리학에서 활용점전과 같은 존재인데 초강력 중력으로 인해 입자나 전자기 복사를 비롯하여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실공간 영역이라고 정의됩니다. 처음이라 이론적으로만 추적했던 가상의 공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미 관측까지 되고 있는 실존의 공간으로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 SF 영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 블랙홀과 관련된 개념 중에 사상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전이란 것이 있는데 관측이 가능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계라는 뜻이며 쉽게 표현하자면 블랙홀의 가장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랙홀은 그의 무한대라고 할 만한 중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거기에 더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더욱 강력한 중력을 받게 되지만 만약 그보다 더 강한 추력을 낼 수 있는 로켓이 있다면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상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다니는 빛조차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물체도 결코 탈출할 수 없고 오직 블랙홀의 중심부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그런 블랙홀처럼 사람을 영원한 어두움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블랙홀의 중력은 곧 죄의 유혹이며 그 블랙홀의 중심은 곧 영벌의 지옥입니다. 죄의 유혹은 이미 신자가 된 사람까지도 멸망의 구름 텅이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만약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사상의 지평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대로 영원히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베드로가 이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무서운 미혹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제는 그 베드로의 경고를 통해 아무리 기도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끌려가면 어떤 치명적인 블랙홀에 떨어지게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체의 정육에 끌려가면 짐승보다 못한 저질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얘기하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에게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어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살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낙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 거짓 교사를 가리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타고 단정을 내렸습니다 짐승 중에 나는 산이나 들여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있지만 애당초 도살될 목적으로 태어난 것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그런 자들이 하늘의 필연적인 심판의 대상임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바로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라는 말씀이 그처럼 불의를 행한 자에게 남아있는 당연한 대가는 오직 멸망뿐임을 재차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성의 유무는 사람과 짐승이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과는 달리 사람만 이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때 하늘의 도를 깨닫고 정확히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되게 실상 짐승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자들은 자연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이란 그런 거짓 교사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영적 체결을 가리킵니다 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주제에 분수 넘게도 기독신자의 바른 교류와 신실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온갖 비난만 퍼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교사들의 진짜 전공과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낮에도 놀 정도라면 밤에야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향락의 세계야말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제일 잘하는 분야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란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원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 사귀는 재미만을 목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교원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시절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선두주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한술 더 떠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다른 교인을 대할 때 늘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는 뜻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마음의 가늠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저 속된 표현을 빌려 간단히 표현하자면 꼬시는 기술에 숙달된 상습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주의 자식의 대표적인 예가 곧 부울의 아들 발람이었습니다 그는 모하비 우상 선지자로서 사술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던 길이었는데 낙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었습니다 즉 짐승 수준으로 떨어진 자인이 하느님께서도 짐승을 통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표정물들과는 달리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이성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이 동물적인 본능과 말초신경적인 욕구만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육을 억제하고 통제할 이성적 사리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문자 그대로 짐승 같은 사람 아니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하게 짝이 없는 육체적 욕망을 오늘날 인간사회는 조금 더 죄악시하지 않은 뿐 아니라 올해 점점 더 미화시키면서 부추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통법은 아예 폐지되어 버렸고 주거적인 아파트에서도 길 하나만 건너가며 온갖 음란한 유흥업소들이 질비합니다 그런 압도적인 사도가 교회 안까지 침투해 들어오면서 청년 교원들 중에서 혼정관계를 가진다거나 장년 교원들 중에서 황혼이 연화하는 경우마저 흔히 발생합니다 이단들은 아예 혼음이나 피가름 따위 음란한 행위를 마치 거룩한 종교적 의식이냐 가르치면서 교원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런 행위를 적당히 합리화시키더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오직 미친 행동이며 짐승 같은 짓일 뿐입니다 이성으로서 육체의 정육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가장 저질적인 인생으로 떠들일 수밖에 없음을 꼭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사탄의 종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교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육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베드로는 이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물 없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모양은 샘인데 그 속에 물이 없는 것이 있듯이 급보기는 기도 신자이지만 그 심용 속에 영성인 샘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형식적 교인은 비록 세상에서는 신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느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지옥을 향해 광풍에 밀리는 안개처럼 밀려갈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문맥의 연결인 것입니다 18절은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빠졌지만 왜냐하면 예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영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꼭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 즉 제자랑에 불과한 거짓말로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 즉 초신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암 문단의 14절에서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했다는 말이 그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교사들이 그래도 명색이 신자가 되었다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그런 육체의 정욕에 빠지도록 유혹했습니까 바로 자유를 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이 원한대로 사는 것이 곧 자유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유한복음 8장 16절에 나오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예수님 말씀이나 갈라디아스 5장 1절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 따위를 그를 뜻하게 인용했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곡해요 억지해석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사람의 정욕을 마음대로 발산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마음껏 육체의 낙을 즐기며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정한 자유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정확하게 전국을 질렀습니다 유선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가 이민족을 정벌하고 나면 그 사로잡은 포로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사실을 비유로 사용한 경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짓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죄에 빠져들어 유혹하는 사탄에게 지는 것이니 그 결과는 승자인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그 어떤 속박도 받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실상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속박 상태로 떨어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두고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전을 하거나 신방을 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 마치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처럼 기분 나빠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교회 다닐 때는 멀쩡한 기도 학생처럼 보이다가 유학을 가서 혼자 살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아예 등지고 사는 자녀들도 흔히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의 시간이나 힘이나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거나 놀고 싶은 만큼 실컷 놀지 못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양심까지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속박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자신의 사고와 생활이 실제적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 인도하심에 끌려가게 되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규제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은 사탄에게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줄에 매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쪽이 나은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참 멋있게 들리는 말입니다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산다 일견 인생의 최고 가치와 심지어 신앙생활의 본질까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하와를 그었던 옛 뱀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를 준다는 소리에 미혹당하면 곧바로 사탄의 종으로 영혼이 꽁꽁 묶이게 된다는 사실을 똑바로 깨닫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서 바로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단에 빠져 배교자가 되면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0절 이하 22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조 예수 그리스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되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처럼 초대계 신자를 유혹하여 저질린생으로 사탄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있던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1절에서 거짓 선지하여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처럼 단언할 수 있었던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네의 생명을 당신의 보유로 대신 갚으신 예수님의 대소공로를 믿지 않은 자들이었으므로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20절에서 그들이란 바로 그런 이단에 넘어가서 참된 신앙을 저버린 도중하차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로 배교란 부신과는 달리 일단 예수 그리스를 아는 신앙의 길에 한 번 들어서고 난 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세례도 받고 혹은 직분까지 받아 섬기는 것은 실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즉, 이 악한 장망성과 성별된 새 삶을 최소한 외민적으로는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원들 중에 다시 얽매이고 지는 사람 즉, 이단의 올가미에 걸려들고 그 미역에 지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지상교회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배교자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생자배기 부신자는 아직 전도받을 기회가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가망성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처럼 신앙생활을 한 번 시작해 보았고 또 어느 정도 지속해왔던 사람이 배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불택자일 가망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고 했습니다 바른 신앙진리를 배운 후에 그것을 저버린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될 가망성이 그에 없지만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부신자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가망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득의 배교는 부심보다 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이며 바로 22절은 이 사실을 두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오고 라는 내용은 잠원 26장 11절에도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을 두고 참된 속담이라고 즉 어떤 경우에도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이나 돼지가 목욕한 후에 침창에 다시 뒹구는 것이나 둘 다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그 더럽고 악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은 이처럼 사람에게 가장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이단은 부신자를 전두해서 이 단어로 만들기보다는 항상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성교인들을 주요 타켓으로 합니다 즉 바른 진리를 배우고 착실히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대속해 주신 예수의 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 대신 온갖 다른 가문 이슬로 끼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보다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지게 우리는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우상 종교보다 겉으로는 같은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는 유사 기독교를 훨씬 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단은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처럼 거루간 체하지만 실상은 짐승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이며 순교라 이를 때에 없어 보이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의 본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 이단의 정체를 똑바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입에서 용의 말이 나오면 두말할 필요 없는 이단입니다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말 즉 십자가 보일로서 우리 죄를 대속의 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대신 전 재산 다 팔아서 교조에게 갖다 바신 라느니 혹은 본인 스스로 세명의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을 받으셨다고 가르치는 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100% 이단인 것입니다 이런 이단에 얽매이고 저버린 배교자는 결국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과 유황못에 함께 던질 날만 남게 된다는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결코 속지 말고 끝까지 참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유명한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주인공과 그의 동료의 여주인공이 실제로 블랙홀의 중력권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인공은 자기 동료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3단으로 나누어진 우주선 중 제일 마지막 칸에 그 여주인공을 태우고 자신은 두 번째 단계의 우주선으로 옮겨 탑니다 그렇게 해서 각 우주선인 로켓들을 차례로 점화시켜서 최고의 가속도를 낸 후에 동료가 탄 우주선만이라도 블랙홀의 중력을 꼭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우주선을 분리해 버립니다 그 결과 여주인공이 탄 우주선은 가벼워진 하중과 3단 로켓의 추력 덕분에 사상의 지평선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에 탈출에 성공하고 주인공 자신은 분리된 우주선과 함께 블랙홀 속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처럼 비록 블랙홀 쪽으로 끌려가고 있더라도 사상의 지평선에 도달하기 전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아직 탈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에 일시적으로 빠졌더라도 아직 완전한 멸망에 떨어진 것은 아니니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사상의 지평선은 과연 무엇이 해당되겠습니까? 그것이 곧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만들어주는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불신앙이 바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만 지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시회하고 나서도 때때로 자범죄를 여전히 저지르게 되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에 꼭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즉 다시는 그 토하였던 것 그 더러운 곳에 돌아가지 않는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가벼운 하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하거든 뼈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대로 눈 하늘 하나를 뽑고 손 한쪽을 잘라 내는 하늘이 있더라도 죄의 하중부터 먼저 자기에게서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상의 지평선 안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강력한 로켓의 추진이 꼭 필요한 것처럼 나도 언어를 정지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강력하고도 뜨겁게 동의해주시는 주님 말씀에 힘입어 절대로 같은 죄를 또 짓지 않기로 굳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유호로부터 벗어난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할 수만 했다면 택자들까지도 미워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향교회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믿음직한 산성이요 든든한 요새이긴 하지만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마귀가 뚫고 들어올 구멍은 여전히 남았다는 사실에 대해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에 안했으나 그처럼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 않고 있다가 그런 죄의 유혹에 하나씩 둘씩 끌려가다 보면 끝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상의 지평선을 넘어 깜깜한 지옥의 블랙홀에 온 몸이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나중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죄의 유혹에 이끌려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저질린 인생으로 전락되어 사탄의 종로를 신어 하다가 끝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뿐임을 명심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성적 판단으로 억제하고 내 마음대로 난 생각 대신에 은혜의 사슬에 묶이고 이단의 사슬이 미혹에 올 때마다 오직 예수 구원의 진리로 물리침으로써 저 빛나는 천국 영화의 완성에까지 반드시 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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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